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화팀 SBS 뉴스입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강원 평창에서 시작된 산불은 9시간 만에 겨우 꺼졌고 밤새 전남 순천에서는 산불 1단계가 발령되었습니다. 보도에 박세원 기자입니다. 시뻘건 화염이 곳곳에서 피어오르고 연기가 산을 뒤덮습니다. 어제 오후 4시 40분쯤 강원 평창 야산에 불이 났다가 9시간가량 지난 오늘 새벽 1시 반 모두 꺼졌습니다. 산림나국은 화목 보일러에서 나온 재를 버리는 과정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추정했습니다. 나무 사이로 불길이 피어오르고 열화상 카메라를 비춰보자 불길이 옮겨붙은 위치에 붉은빛이 가득합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에는 전남 순천의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180여 명과 장비를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16일 발생해 축구장 120개 면적을 태우고 17시간여 만에 진화됐던 경북 상주 산불이 어젯밤 재발화하는 등 산불 발생 지역과 피해 면적이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지난 16일까지 전국에 난 산불은 265건, 지난 10년 평균인 176건의 1.5배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논이나 밭도렁, 쓰레기 등을 태우다 불이 난 경우가 30%를 차지했습니다. 산림청은 산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소각 행위가 금지돼 있고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SBS 박세원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입니다. 노BC 뉴스 박세원입니다.